아빠 미워하지 마, 민주야. 아빠는... 엄마 걱정 마. 난 엄마가 아빠하고 헤어지면, 엄마하고 살 거야. 민주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잖아.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. 어쩌면 아빠가 나보다 은펠도 좋아할지도 모르겠다. 왜냐면, 아빤 나보다 은펠하고 더 많이 살았잖아. 그러니까 은표가 더 많이 생각날 거 아니야. 안 그래, 민주야. 아빤 은페보다 민주를 더 사랑해. 하여간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지면, 난 엄마하고 살 거야. 엄마는 혼자 살 건데? 엄마,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해줄까? 난 엄마가, 남정아 아저씨하고 살았으면 좋겠어. 아빤 엄마를 반만 좋아하잖아. 남정아 아저씨는 엄마밖에 모르고. 민주야. 만일 엄마가, 아빠하고 정말로 헤어지고 싶은데, 나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거면, 내 걱정 안 해도 돼. 난 엄마가 누구하고 살든, 엄마가 좋으니까. 정말이야, 민주? 물론 아빠하고 사는 게 더 좋지. 하지만, 이리와 민주. 엄마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빠를 사랑해. 하지만, 아빠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괴로워. 엄마, 아빠를 기다리면서 살 때가 더 좋았지. 그치, 엄마? 그땐 참 좋았는데. 그땐 참 좋았는데.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. 그땐 참 좋겠다. 너무... ... 아빠가 봐 잠깐만요. 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. 나 민영태 죽었다고 생각을 해. 그날 그 병원 앞에서. 우린 그래 꿈을 꾼 거야.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꿈을. 아버지. 암에 걸리셨어요. 나 모르게 방원 다니셨나 봐요. 아직 희망이 있대요. 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어쩌면 사실 수도 있대요. 내가 보고 싶어서 돈을 걸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. 저 오래전에 다념했어요. 당신한테 미련 없어요. 꿈을 꾼 거라고요.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고요. 전 그렇게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. 누가 물어봐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. 운표 아버지라는 사람 사랑했었다고요. 왜 말 못해요. 당신이 기다려준 부인한테 돌아가야 하니까 헤어져야 한다고요. 서현재라는 여자도 사랑하지만 부인을 버릴 순 없다고요. 아니. 부인을 더 사랑한다고요. 아버지. 병원에 입원시켜주세요. 우리 아버지요. 당신이 병원에 가자 그러면 가실 거예요. 싫다고 하셔도요.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일으키시면 병원에 가실 거예요. 당신 손잡고 병원에 가고 싶으신 거예요. 그거 모르세요? 왜 그러세요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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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통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드시면 어떡해요. 그냥 죽고 싶으세요 아버지. 네.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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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계시죠? 네. 지금 안에 있거든요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엄브란서에 왔어요 빨리 오세요. 어. 은폐 아버지, 저거 은폐 아베스 왔다는구먼. 여기 신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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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폐 아베지, 정신 차리세요. 은폐 아버지, 정신 차리세요. 은폐 아버지. 어떻게 된거에요? 빨리 가서. 빨리 가시죠. 정상만요. 영세형, 신발. 우리도 곤방 쫓아갈게요. 은폐 아버지, 기운 내세요. 감사합니다.